1교시 주제입니다. 심장 안심하지 마세요. 진단비는 허혈성, 수술비는 심혈관? 단일기관으로 인해서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 병이 바로 심장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선생님께서 심장 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선생님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심장 질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제목부터가 허혈성 진단비, 수술비는 심장질환.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할 건데요. 왜 진단비는 허혈성으로 되어 있고 수술비는 왜 심장질환으로 되어 있는 건지, 보장이 허혈성이 100% 다 심장을 보장해 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너무 많은 글들이 써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이 글들은 다 무시하시고요. 제일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장 공백. 보장 공백이 44.2%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애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급성 심근경색은요. 허혈성 진단금에는 속해 있지만요. 여기 기타 심장질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혈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I20부터 I5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협심증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하고 있는 질환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협심증만 심장질환이 아니겠죠. 그러면 그 외에 것들은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단비에서. 보시면 부정맥 보이실 겁니다. 심부전, 빈맥 이렇게 보이실 건데요. 제가 빨간 걸로 화살표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I49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뒷장에서 왜 화살표를 표시를 해놨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심장의 근육에 병이 생기는 질환, 또 염증이 생기는 질환, 또 협착이 생기는 질환 등 다양하게 심장질환에는 여러 가지 병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허혈성 진단비로 가입을 해놓고 100% 다 심장이 다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나? 그 전에는 이러한 진단비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허혈성 심장질환, 아까 말씀드렸죠. 55%가 넘는 수칙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허혈성 진단금으로는 협심증 부분까지 약만 드셔도 나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가입을 해놓으셨다면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타 심장질환도 무시할 수는 정말 없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퍼센테이지가 아까 전에 보셨죠? 44%를 넘었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진단비에 내가 심장 진단비를 가입을 해놨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명이 병원에 갔는데 기타 심장질환으로 4명 정도는 내가 보험 타입 가입을 다 해놨는데 보장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입이 안 되고 보장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보험을 도대체 왜 들었나? 보험 다 사기꾼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보장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그러면 기타는 도대체 어느 부분이 기타인가? 아까 전에 제가 I49로 말씀드렸는데요. 부정맥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맥. 나는 수술비로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해놨어. 심장질환 수술비 해가지고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부정맥이라든지 심부전이라든지 기타질환에 대해서 나는 수술비로 보장을 받으면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있으실 겁니다. 진단비로 못 받는다면 수술비로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소개를 해드렸을까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맥이 뭔가요? 부정맥이란 보시면 맥박의 리듬이 불규칙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하고 이제 의사선생님한테 출처가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종합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수술이 필요한 부정맥도 있지만 약물로 치료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정맥 환자들은요. 수술보다는 약물로 치료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약물조차도 10여 가지 이상 다양해서 굉장히 수술을 피해서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도 많고요. 최근에는 기술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요. 이제 수술보다는 어떤 암도 그렇죠? 암도 어떤 부분에서는 예전에는 무조건 암에 걸리면 수술로 이어지고 그 다음이 항암으로 이어지고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수술보다는 어떤 항암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맥 같은 경우에도요. 신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약물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수술보다는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허혈성 진단비로 진단을 해놨고 심장질환 수술비로 수술비를 마련해놨어요. 그런데 부정맥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장을 어디서 받을 수가 있죠?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보장을 받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약만 드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부정맥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나요? 부정맥이나 심보장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4명이 심장질환으로 기타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4명 분은 6명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4분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면 그럼 4분은 보험 가입을 왜 하셨나요? 도대체 10분이 가입을 하시면 10분이 다 혜택을 보셔야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환자 수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 수를 보시면 날로 날로 나이가 들수록 부정맥 환자 수는 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조기 발견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도 마찬가지고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이대가 어린 분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정맥이 걸렸을 때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맥 환자들은요. 거의 이렇게 맥박이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정상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빨리 뛰거나 빨리 걷거나 아니면 이런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협심증이라든지 이렇게 수술로 간단히 해결이 되는 것보다도 약물로 오래 치료를 하면서 약을 계속해서 복용을 가면서 일상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이런 부정맥이라든지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장을 꼭 해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보장을 받아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지 이런 부분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는 허혈성,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허혈성 진단금 나왔을 때는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급성 신근경색 진단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윽하고 쓰러져야만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조기 발견으로 협심증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허혈성 진단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얼마나 기타적으로 많습니까? 10명 중에 4명이 기타 심장질환이에요.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좁았다라는 거죠. 허혈성 진단비로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은 심장질환과 심근병증까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증질환이라든지 판막의 협차증까지도 모두 모두 모아서 진단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혈성 진단금에도 협심증 같은 경우에도 천만 원씩 그리고 급성 신근경색 같은 경우는 제가 100만 원을 이렇게 책정해놨는데요. 100만 원 뭐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급성 신근경색이면 여기 다 포함되겠죠. 이렇게 포함이 되시는 겁니다. 심장질환은 이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급성 신근경색이 만약에 진단이 내려졌다 그러면 진단금 3,100만 원을 수령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고 또 신근병증은 따로 이렇게 별도의 특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별도의 특약으로도 기타 심장질환에도 신근병증이라든지 염증질환이라든지 판막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심장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장이 되면 그럼 보험료 많이 비싸겠네. 많이 비싸겠어. 또 들으려고 또 업그레이드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보험료를 한번 볼까요? 30세 남성이고요. 여성 보시면 35,000원, 18,000원. 보험료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20년 납 90세 만기로 비갱신형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40세 남성, 40세 여성인 경우에도 2만 원대에서 4만 원 초반대면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런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50이 넘었어. 나는 60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럼 보험료, 나 남자야. 50세, 60세 더 비싸겠네. 어떻게 가입하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20년 갱신형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보험료를 보세요. 보험료를 보시면 50세 남성 기준 2만 원, 50세 여성 기준 7,000원대, 60세 남성 기준 2만 원, 9,000원대, 여성 기준 12,000원대. 자, 아까 보장 금액이 어땠었죠? 급성 신근병세기일 때 3,100만 원이었고요. 신근병증이라든지 허혈성 진단금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천만 원씩 다 책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갱신형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가져가신다면 내가 정말 취약해질 때,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을 때 40대, 50대, 60대 이렇게 70대까지 발병 확률이 높은 시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져갈 수 있다면 좀 갱신형도 추천을 해드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좀 알아봤는데요. 여태까지 가지고 계신 보험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내 보험 어떤가, 보장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나온 심장질환 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증권에는 그러면 이게 없다는 거야? 없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없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어떤 부분들을 내가 심장 쪽으로 좀 취약하다든가 아니면 가족력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국민이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서 사망률이 두 번째로 높은 병이 바로 심장 관련 질환이라고 합니다. 보장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서 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장 내역이나 금액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많이 가입되어 있는 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만 만약에 있다면요. 꼭 이렇게 보장 폭이 넓은 기타 심장 진단비도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수술이 없이 약물 치료가 많은 기타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을 강화해 줄 필요가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비 플랜이라고 해서 수술비 플랜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상 병원에 갔을 때 수술보다는 약물을 권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내가 보장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내는 보험료 또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도 제가 말씀드렸죠. 보시면 만 원이 안 되는 금액부터 한 4만 원대 정도면 내가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정도를 보장 금액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가입하는 거, 보장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장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은 보험료를 내다 보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꼭 희한하게도 해지를 하고 나면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실 때는 저렴한 보험료로 그리고 보장폭이 좀 넓게 그리고 만약에 나이가 있으시다면 갱신형도 추천해 드립니다.